12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산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은 현재 초등학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성희롱의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며 저희 아이는 지난 3월 동급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고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해당 건은 각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고 일단락되었으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건은 지난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성희롱 가해자였던 아이가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내외에서 괴롭힌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는 학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 의원회에서 진행한 회의 중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측에서 해당 성희롱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흔한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 학생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야 너 솔직히 땡땡땡이랑 섹스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까면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자면서 고자대는 꿈꿔라. 아님 땡땡땡이랑 섹스하는 꿈꿔라. 니 애미 섹시함 니 불알 찍어 XX의 음란물을 공개합니다. 짜잔 니 애비 야함 등 초등학생이 보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자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해당 문자를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당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하였는데요. 해당 글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초어문자인가 소름 끼치네요. 이걸 가해자 측 성희롱 장난이다 치부하고 울고든 부모 밑에 인성바른 아이 잘하지 가해자 학교 측 강력히 학폭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님도 변호사 선임하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저 집구석 안 봐도 상놈의 집안이네요. 교육청에 다이렉트로 민원 넣으세요. 장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봐야 탓 뻔한데? 변호사는 학폭위에 크게 관여할 수 없으니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문자 내용도 심각한 수준이네요. 학폭위 교육청으로 이관해달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가시면 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선 변호사보다 차라리 경험 많은 행정사가 훨씬 도움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이 아닌데 법은 쌍팔년도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문제네요. 하루 빨리 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